자 끌어냈어요! 이현승! 백헤드 접어넣고! 자 앞쪽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백헤드! 오늘도 선제골 터뜨리는 에이 체나장입니다! 이현승! 아주 귀중한 서치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위쪽으로 올라갔고 슈팅 앞쪽에 떨어졌거든요 이것을 재치있게 이현승 선수가 잡아서 백헤드샷! 앞에 좀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바로 이현승 선수가 골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백헤드샷으로 블러커사이드 탑콘으로 자 리피가 들어갑니다 선정우 롤러타스키 서로 몸을 맞댑니다 자 앞올때 들어오는거 좋습니다 이현승! 이현승! 슈퍼세이브 아 이현승 대단합니다 여기서 완전히 무인 지경이었거든요 클럽스 한 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냥 놔두면 안돼요 그렇죠 잘했어요 자 반대편 비었어요 백헤드샷! 아 하타에 또 결정적인 세이브가 나옵니다 자 이티모이드 한 번씩 주고받았거든요 반대편 자 이것을 몸을 던지면서 네 각도를 좁히는 하타 비스커스 페이스업 잘 나왔어요! 장울쪽에 떨어졌고 슛! 그렇죠! 떨어졌어요! 유총민! 아... 페이스업 이동구 퍽 잡고 있습니다 자 돌아두면 서 사악! 투격연속골! 이동구! 자 오늘도 다시 한 번 동구매직이 발동이 됩니다 자 페널티박스에서 나오자마자 팀에 축하골을 안깁니다 자 여기서 돌아들어갖고 4각으로 시즌 3억골 자 위쪽에 글럽사이드 탑코너 이번 시즌 안양에서 프리블레이즈와 자 끌었습니다! 자 이데이 라운드 넘버 반대편! 슛! 위로 흘렀습니다 프리블레이즈 오! 자 이현승 위험한 상황 굴절이되면서 이현승 선수의 스티브로 폭이 가질 않았어요 네 자 꼴모니엘레입니다 야노린타로의 축약골입니다 네 여기서 커트가 됐고 안쪽으로 집어넣었는데 유범석 선수가 손으로 쳐낸다는 것이 야노린타로에게 실점을 하고 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여기서 손으로 쳐냈는데 이게 맞고 앞쪽으로 떨어졌어요 네 자 조심해야되요 자 이동구 맞고 있구요 수척 열세 있습니다 2대1 사망 오! 막았어요 야노린타로 퍽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이현승권이 페이스옵 이총 미니스트를 해봅니다 그렇죠 오! 3대1 에이차라냥 으으으으으으으으읍 자아 신상훈 선수가 이 상황에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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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읍 오우 바라텔스 부하뱅 기회가 옵니다 2연승! 망하니스! 아 2연승 권리 정말 대단하네요 오늘 활약이 대단합니다 자 열렸어요! 계속되는 프리플레이즈 공세 짱 dp 왼쪽에 있습니다 쿄야 밀어주고 원타이머 부하뱅! 이현승의 세이브! 레드이글스가 승점 3점을 챙겼습니다 네, 이 여성 맞고 떨어졌습니다 자, 중앙링에서 들어오는 선수 조심해야 돼요 자, 이첼 안양으로서 오늘 승점 3점을 따야 레드 글스가 2점 차 단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흡한 대결! 나갔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은스! 세이프! 자, 오른쪽 부하뱅 자, 수비라인 정렬해야 됩니다 부하뱅이 움직이면서 낮게 들어갑니다! 세 번째 퍼부었던 프리블레이즈의 슈팅 부하뱅이 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이현승 권리가 슈퍼 세이브로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는데 여기서 스크린에 걸리면서 자, 아무래도 이 토코론 선수가 앞에 있었던 것이 이현승 선수로서는 많이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압박해줘야 돼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자, 들어갑니다! 여기 어디로 들어갑니다! 아아! 벗어났어요 계속 이겨내는 프리블레이즈 10초 자, 카운트당 들어갑니다 5초 띠피, 굴절 1초 그렇죠! 경기 끝납니다! 최종 스코어 3대2 에이, 천안영의 승리! 최종 스코어 3대2 에이, 천안영의 승리! 최종 스코어 3대2